마크씨는 비타민 A, B, C, D 중에 본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D를 좀 많이 먹어요. D를 많이 드세요 실제로? 하긴 또 햇살 같으시니까. D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우리 또 마크씨의 햇살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CGD분들 비타민 D가 저절로 합성. 비타민 D를 많이 먹고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해도 비타민이 돼. 우리 많이 마시고 있어. 비타민 D 많이 먹는다 왜 요즘에. 선! 선! 비타민 D는 이유 아니야? 비타민 D. 비타민 C? 비타민 D. 아 맞아 맞아. 역시 내가 다 보였어. 아니요. 아니요. 비타민 D의 우유도 아니에요? 아니요. 비타민 D는. 이건 칼슘 아니야? 칼슘 아니야? 아니 우유도 이.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비타민. 아 예예. 그리고 여러분의 우유. 나 알아요. 그러니까 NCT D. 비타민. 칼슘. 아 그러면 해찬이는 풀썬이니까 비타민 D가 와. 오케이 컷!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. 제 이름은 해찬. 제 이름은 풀썬. 풀썬이니까. 풀썬이니까. 풀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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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